오늘 먹을 것은 이건데 닭다리 16개 날개 5개 오늘 먹을 것은 야 밤중에 엄마가 이걸 먹으라면 어찌되냐 먹지마 엄마 먹지마 야 이거 하나 가져가 먹어라 주자 야 가져가 먹어 맛있겠다 야 이거 먹어 맛있긴 맛이네 아 베트남 누나 주는거야 베트남 누나 한국에 결혼하러 왔거든 우리 엄마가 인터뷰에 등을 사업하시거든 먹어 땅이 던져준게 아니라 밑에 그릇이 있었는데 그거를 준거야 그릇에 담아서 땅이 던져주면 안되지 땅이 던져준게 아니라 밑에 그릇이 있었다니까 맛있다 맛있다 이거 응 다 먹었어 누나 응 누나 밥먹고 들어왔어 밥먹고 들어왔어 그럴 수 있어 준거라니까 너희도 안 되겠네 너희도 안 되겠어 너희도 안 되겠어 너희도 안 되겠어 너희들 상대가 좀 왜 그래 응 골등들아 빼버릴까 응 빼버릴까 빼버릴까 맛있어 맛있어 왜 이거 안 먹어 이거 응 아 방학이에요 음 티에이차 너 블랙먹는다 밥먹고 왔다니까 안되겠네 해봅 으응 으음 으음 으응 으응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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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으음 으응 남자들 남자들 평가에 고맙습니다. 맛있어. 엄마가 오랜만에 치킨 것 같다. 오랜만에 치킨 것 같다. 벨라 어서와. 요즘 추천드리게 치킨 좀 해줘요. 공짜니까. 맛있어요. 우리 애청자분들 답답하자 풀어드릴게. 알지? 풀어드릴게 알지? 채팅 채팅. 맛있어요. 아 그래? 존맛이다. 야! 너무 짜여. 이거 버려. 안 버려. 빵까지 구워. 빵. 빵까지. 이 튀김까지 넣은 거 빵까지. 이거 먹는 거야. 따라하자님 맞죠? 천한기성에. 맛있다. 네. 아이고. 맛있다. 고마워. 맛있다. 고마워. 오래간만에 먹으니 맛있네. 치킨이. 맛있다. 빵까지 밥을. 이게 내내 치킨이야? 응. 맛있어. 맛있따. 순다이지야. 여름새끼가 양. 급습격이었지? 응? 내가 할 줄 몰랐지? 응. 날개를 먹어봐. 으아 우와 나 뼈도 모르겠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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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응큼하냐 그리 좋게 먹다가 뼈를 그거 버렸는데 여기다 물라고 뼈를 버리려고 주둥이 죽이려고 했대 그냥 써 봐! 또 한번 물어봐 이러면 그 뭔 뽀뽀귀신이 붙었냐 또? 청귄문 아닌 거 알아 벨 아까 쓴 거 오 미루야 또 쐈어? 응? 벨라야 또 청계 뽀뽀귀신 붙을 때 쐈어 청계 청계 추만무치고 해 추만무치고 먹어 춤을 춰 밥먹는데 춤을 춰야지 청계 들어왔으면 추만무치고 밥먹어 응? 벨라야 청계 벨라야 먹으려다 따라해 그럼 엄마도 빨리 엄마도 내려놔 따라해 따라해 응 łu 부여 탕수 야 oted 제 그 여성분은 베트남 누나 한국에 결혼하러 왔어 뒤에 도둑이다고? 나 며칠 있으면 갈거야 누나 안돼? 며칠 있으면 갈거야 누나를 먹어 엄마 아 배불러다 더 먹어 배불러 너야 맛있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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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 좋다 엄마 고기 응 컵 가지고 한번 부서 쪼끄매 응? 쪼끄만 아니 쪼끄만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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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끄만 아휴 진짜 에이구 진짜 뭔 쪼둥이를 그렇게 들어도 되냐 또 때려봐라 어 뭔 쪼둥이를 맨 쪼둥이로 되냐 그지 얘 근데 별로 안 아파 적응돼가지고 쪼끄만 맛있구만 저쪽 쳐다봐 저쪽 저쪽을 쳐다봐 그냥 안 아파 있는데 그냥 막 양념 별로 안 먹네 맛있다 맛있게 먹었다 으음 고마워요 응 어차피 달걀 헨브 맛있음 음 맛있네요 고마워요 마리 예쁘게 봐줘서 엄마 나이 맞춰보세요 엄마 나이가 몇 살 정도 되게 보여요? 스물세.. 스물세.. 스물세 살? 야 꽃돼지가 몇 살인데 엄마가 스물세 살 엄마 나이 몇 살로 보여요? 야 83살이 어딨냐? 90살이 어디가 있냐? 한 사람도 엄마 나이 못 맞췄네 네 오늘 때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어? 아니야 아니야 저쪽 쳐다보라고 저쪽 쳐다보라고 음 음 야 51년생 51년생이 몇 살이지? 우리 엄마 그 닮았잖아? 인순이? 뭔 인순이로 닮았냐 엄마가 그 닮았다고 하는데요? 그 닮았지 이 닮았다 그 닮았다 윤에 courses 엄마 콜라 안 먹겠지? 우리 엄마 콜라를 싫어해 탄산유 진짜로 이거 사갖고 먹어 이비로 대신 먹구나 응 이거 콜라를 안 먹어? 치즈먹는데 엄마 응 알아? 뭐야 탄산유 싫어하셔 쟤쭉 쳐다봐 쟤쭉 쟤쭉 쳐다보고 들어갔어 쟤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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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근데 여러분 내가 우리 엄마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야 엄마 솔직하게 솔직히 이건 인정해봐 응 내가 머리는 좋은데 내가 공부를 안 한거지? 그래 그건 그래 맞지? 응 내가 머리가 좋은데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거야 사주에서도 그랬어 사주에서도 머리는 좋은데 노력이 없다고 머리는 좋은데 노력이 없다고 내가 진짜로 판사된다고 그래서 검사판사 맞아맞아 헉 쟤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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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쭉쟤 쟤쭉쟤 쟤쭉 쟤쭉 진짜로 쟤쭉 아니야 , 그렇지 음 검사님 판사님 닭다리 뜯고 계십니까? 늦둥이 맞아요 늦둥이에요 나이 너무 많나 뽀뽀 화장지 없어? 있어 못해 줘 아 너무 많이 먹었다 이제 밤에 그냥 밤에 그냥 맛있어서 생각없이 먹었다 엄마 공부도 잘했지 나 공부.. 나 잘했다고 공부? 응 공부도 잘했지 내가? 공부도 잘하고 학교도 잘 다녔고 아 내가? 착한 학생이었지 아 내가 응 비교하기 말 한번 꼭 부엌 푸푸 또 해봐, 또 해봐, 또 해봐 꽃돼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결석 한 번도 안 했어요 초등학교 때도 결석 한 번도 안 했고 중학교 때도 결석 한 번도 안 했고 그렇게 착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결석을 많이 했지 날 기지 지나가 하하하하 으흠 베트남에서 그래서 한국으로 계론을 했는데 계론을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잠시 내가 우리 집에 있으라 그랬어요 그런 누나예요 누나 그래도 이쪽은 무네? 보리 보리 이쪽은 계속 물어 왜? 물어 있어 아프어 봐봐 여기 다시 해봐 뭐해 그럴 때 그래 괜찮아 여기 부어서 그래 안 이리 와봐 뭘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또 뽀뽀할라고 이리 와봐 뭘 어쩌라고 뭘 어쩌라고 또 니 거짓말한 걸 내가 알지 진짜 아픈데 안 매우 안 매우 좀 들어 오늘 추천 28살 게임이에요 이런 음식이 어디 오세요 진짜 아프다고 아프면 어떡하냐 여기 안에 봐봐 거의 물어서 그래 봐도 어쩔 수 없어 엄마가 아 봐봐 엄마 지금 어떻게 해줄 수 없어 아 봐봐 안돼 나가서 가서 어떻게 할 거야 나가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먹는 것이 그 표시에서 다가서 그래 조금만 먹어서 일단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많이 먹어서 그래 표시를 먹어서 껍질이 먹어서 뻣뻣해가지고 먹다가 씹었어 그러니까 그러지 씹어넣기 그렇지 그렇듯 씹어 넣으니까 그러지 그렇듯 아 저 왜 씹어넣기 아 아 아 항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딨냐 뼈가다 여기 내가 할게 내가 내려가면 막 먹을 것 같다 뼈는 주면 안 돼 안 된다니까 강아지들 닭뼈 먹으면 안 돼 안 된다니까 강아지들 닭뼈 먹으면 님들 죽어요 뼈 안 돼 강아지들 목에 걸려 강아지들 진짜야 진짜 안 돼 닭뼈 먹으면 진짜 닭뼈 먹으면 안 된다 강아지들 너희들 강아지들 키워봤어야지 엄마 내려가요 잘 가 엄마 엄마 내려가요 아 좋습니까 뽀뽀 때리지 말고 때리지 말고 한번내 안 해 뽀뽀를 뭐 뽀뽀를 먹는 주둥이가 기름이 지글지글해서 뭐 뽀뽀를 거냐 저 수건 쌍 뭉쳐서 씻어야 되겠다 그만 먹어 다 갖고 와서 다 갖고 와서 이거도? 이 안에 그 뭉치나 거기다 놔둬 이따 같이 내 가지고 와 그거는 가지고 와 아니 안 내는 다 갖고 왔어 응 다 치워라이 충분히 하거라 응 다 먹으면 안 돼 야 한 번 끝나고 엄마랑 이거 좀 버리자 응 맛있어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래 강아지 됐어 내가 얘기를 해줄게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아시죠 강아지 생닭 아니 생닭은 대형견들 뭐 허스키나 뭐 우리 진돗개 이런 대형견 섬견들은 생닭 먹어도 돼요 네 오히려 더 좋아요 병원에서도 생닭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 된다고 그랬어 근데 닭뼈 뭐 이렇게 간대 있는 것들 주면 안 좋아요 우선 그건 그렇고 다음에 막을 것은